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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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. 표정 뭐예요? 헤드민 언니. 표정을. 잠깐만요. 숨기지를 못하네. 숨기지를 못해. 우리가 그랬나? 무서워. 다시. 행복해 보이기가 좋네요. 할 수 있는 힘감 있었네. 눈에 주름 찍었네. 네가 이렇게 숭박한 애들이 있어. 영어 진짜 잘한다. 처음 날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. 와우. 오, 한국어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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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fine. It's OK. Yeah, 이거는. If you want the umbrella, I mean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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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umbrella? No? Are you sure?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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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I think it's good. Yeah? Wait, what's this? Oh, this is a photo. Oh, photo. Oh, wow. 잘한다. Yeah, it's good. But my eyes are just like, like this. You're just so happy. I can't smile. 정말 행복해 보인다. 정말 행복해 보인다. 진짜로 참. 진짜 너무 행복해 보인다. 약간 우결 같은 느낌도 나고. 오, 환장 느낌이다. 헐리우드판. 아, 이 마지막이 어떻게 끝날지가 너무 궁금해. 신혼집으로 가는 거죠? 반지 띄워지 마세요. 반지 띄워지 마세요. 반지 띄워지 마세요. 메리 미 이렇게 하면서. It's a beautiful. 이 Grayınaries. It's a beautiful way. ớ